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왕달팽이 초보집사, 줄여서 달팽이집사입니다.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이고요. 제가 지난 4월 20날 너무나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. 제 채널이 밝고 활기찬 그런 좀 경쾌한 느낌의 채널인데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무거운 소식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고 좀 금평이나 잘 보내줬는데 아직 마음이 다 정리가 되진 않아서 좀 그에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는 또 영상으로 하나 다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.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겠어요. 그래도 많은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서 위로의 말씀 주시고 또 댓글로 참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셔서 그걸 보고 기운을 낼 수 있었고요.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. 아직은 그 대댓글을 달 용기가 좀 나지 않고 그래서 일일이 감사 인사를 지금 달지 못했지만 조만간 기운을 차려서 다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고요.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나머지 6마리 팽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또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번엔 다시 좀 밝고 경쾌해도 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앞에서 너무 길었어요. 자, 지금 오늘 이렇게 저 정말 꼬무리 뉴스 찍게 될지 몰랐는데 다시 꼬무리 뉴스를 찍게 됐습니다. 바로 이 친구인데요. 깨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된 친구고요. 알을 낳은 시점은 3월 말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충 4주 전이에요. 완벽하게 4주를 꽉 채운 건 아니고 대충 4주 전에 산란한 알에서 이렇게 꼬무리가 깨어났어요. 근데 저는 이 새풍이가 낳은 알인데 음... 알이 뭐랄까 음... 너무 건강하다고 해야 될까? 음... 막짝 찍기에서 낳은 알처럼 정말 건강해서 어... 전부 다 엘사나라 보내긴 좀 아까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두 마리를 여기다가 꽃씨를 심으듯이 똥똥 심어놨는데 어...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들여다봐도 아무 소식이 없고 3주 뒤에 들여다봐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음... 이상하다. 얘네들은 안 깨어나려나?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오늘 딱 열어봤더니 이 친구가 벌써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. 벽에 그래서 천장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길래 아... 이제 너 많이 배고프겠다. 그리고 이렇게 상추를 넣어줬습니다. 이 상추는 네... 로메인 상추예요. 1호가 최근에 먹방을 찍었죠. 1호가 아주 그냥 맛있게 먹던 그 로메인 상추 위에 이제 올려주면서 배고프지? 야가야 이거 먹어? 그랬는데 좀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이 친구 생애에서는 이제 첫 상추인 거죠.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진짜 진짜 리얼 꼬물이고요. 그리고 자기 알은 다 깨끗하게 먹어 치웠더라고요. 꼬물이들은... 꼬물이들은 이렇게 자기 알을 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좀 영양분도 섭취하고 특히 칼슘을 그렇게 섭취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는 바로 먹이지는 않아도 되는데 제 생각에 이 친구는 한 2,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태어난 지 이틀은 지난 친구 같다.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자기 알은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태어나서 첫 상추 좀 먹어봐라. 식사 좀 해봐라.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요. 지금은 당장 줄 필요 없지만 내일쯤엔 이렇게 칼슘도 같이 이렇게 챙겨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준비해놓고 있고 이제 이 친구도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아요. 근데 알 한 마리? 알 한 개는 또 더 안에 심어놨는데 아직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네요. 아직 알 상태로 있어요.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. 짧으면 2주, 길면 4주 만에 부화하는데 그 부화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4주 지났는데 알이 낳지 않았다고 좀 바로 버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깨어나는지 아닌지 충분히 5, 6주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전 깨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아이고 물을 뿌려주면서 코코피트가 마르지 않게 계속 유지시켜줬어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흙 아니고 이거 코코피트예요. 알도 코코피트에 넣고 습도를 계속 맞춰주면 온도와 습도가 잘 맞으면 스스로 잘 깨어납니다.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새 친구가 생겼다는 거 달퐁이 아빠와 새퐁이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가고요. 지금 얘기 먹은 것 봐요. 생애 첫 상추 아이고 맛있게 먹고 있네요. 그래서 아기는 또 너무 지금 밝으니까 다시 뚜껑을 덮어주고 좀 어두운 데서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 아주 즐거운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다행이고요. 네 또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달팽이 집사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응원 감사드리고요. 네 또 좀 제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네 질책도 아낌없는 질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제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 안녕